이야 그 가수라고 또 잘한다 형 박수 한번 주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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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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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일제를 두 번 털었나봐 같은 단어가 똑같이 나오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께 우러라 열풍하라는 이미자 가수님의 음악을 신나게 해서 요즘에 우러라 열풍하 디스코로 나오잖아요 거기에 맞아서 북을 치면서 한번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북 치는 것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네 북을 자 Y,L,X 끼를 네 하나만 됩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네 네 저 마이크 때 끼는 거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좀 이따 해주세요 네 성질이 보통 급하신 게 아니에요 네 조금만 참아 주시고요 자 준비가 이제 거의 다 돼갑니다 잠깐만 기다렸어요 자 자 세 처음부터 해주세요 남자 키로 해주세요 남자 키로 다시 처음부터 아